서로를 이해를 계속하다 보니까 어느덧 세월이 많이 지나서 7년,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여기서 해가지고 뭔가 좀 더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. 그리고 너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했으면 좋겠고 너는 누가 뭐라 해도 자부심을 더 갖고 용기를 잃지 말고 항상 네가 원하는 대로 네 뜻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많이 많이 했으면 좋겠고 그런 너의 노력과 열정이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져가지고 많이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. 언제나 옆에서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우리 오래오래 만나도록 하자. 오래오래.